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혜영입니다. 요즘 하루종일 마스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정말 숨쉬는 것도 힘든데 우리 피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이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더마 리얼 시카 라인은요. 애터미만의 특별한 병풀 포뮬러로 여러분의 피부를 진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시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더마 코스메틱은 더마톨로지와 코스메틱의 합성어로 피부과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카는 병풀을 얘기하고요. 병풀 추출물의 혁명이 바로 시카 성분입니다. 오늘 제품 라인은요. 피부 트러블 완화를 위한 약산성 젤 클렌저부터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분 토너, 피부 진정 앰플, 그리고 피부의 장벽을 보호해주는 진정 자생크림까지 총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피부 트러블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클렌징이죠. 이 제품은 이 민감한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산성 젤 클렌저입니다. 클렌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는데 그동안 클렌징을 쓰면서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혹은 세정력이 약해서 만족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더마리얼 시카 젤 클렌저는요. 천연 계면 활성제로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없어요. 이 안에 센텔라 카밍 콤플렉스와 세라마이드가 함유가 돼 있어서 세안 후에도 굉장히 촉촉하더라고요. 일단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수분 젤 같아요. 처음에는 물을 묻히지 마시고 얼굴에 그대로 도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살 롤링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묻히셔서 롤링을 해주시면 미세하고 쫀쫀한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롤링하신 다음에 미온스로 깔끔하게 세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클렌징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더마리얼 시카 젤 클렌저로 바꿔보세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토너인데요. 토너의 기본은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진정이겠죠? 앞서 보여드린 클렌징 제품이 피부의 pH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세정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극적인 토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탁월한 진정작용을 하는 이 호랑이 프린 병풀 추출물과 자연 방식 그대로 추출한 병풀 DNA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줍니다. 향을 맡아보면 은은한 허브향이 나요. 이 안에 병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라벤더 캐모마일 등 진짜 9가지가 되는 유기농 허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 코끝에 은은하게 퍼지는 허브향이 제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보통 팩하기 귀찮을 때 화장솜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토너를 묻혀서 피부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수분 공급이 되면서 빠르게 진정이 돼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더마 리얼 시카 앰플인데요. 보시면 투명 용기에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병풀 펩타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즉각적인 진정과 영양 공급을 도와줍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물처럼 또르륵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너무 물지도 않고 살짝 쫀쫀하거든요. 이 노란빛의 투명한 영양 방울이 여러분의 민감한 부위를 덮어줘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의 흡수를 높여주는 피토커즘이 적용이 돼서 빠르게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트러블이 난 부위에 집중적으로 레이어링해서 발라줘도 좋아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더마 리얼 시카 크림입니다. 내추럴 식물에서 유래한 병풀 세라마이드와 진정에 탁월한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은 물론 피부 깊숙이 수분감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테카를 피부에 고르게 전달하는 이 테카 올리오즘이 피부를 빠르게 진정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더마 리얼 시카 크림은요. 반투명의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덧바르기가 좋더라고요.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크림인데도 가볍고 촉촉하거든요.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싹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에 크림을 바르시면서 저는 무거운 게 싫었어요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더마 리얼 시카 크림이 굉장히 가볍게 발려서 좋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러블이 올라온 날에는 전체적으로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가격과 PV를 설명해드릴게요.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를 한 세트로 구매하시면 59,900원에 3만 PV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토너는 14,800원에 7,400 PV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앰플은 28,000원에 14,000 PV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크림은 19,800원에 9,900 PV입니다. 이 젤 클렌저는 11,800원에 5,900 PV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라인은요. 그 유명하다는 독일 더마 테스트사에서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거친 전 제품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저도 요즘 좀 스케줄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에 뾰루지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더마 리얼 시카 라인으로 싹 바꾸면서 제 피부가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주변에 트러블이나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마 리얼 시카 라인으로 선물해보세요.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라인으로 지친 피부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영희였습니다.